안녕하세요 핸드볼TV 리포터 은돌핀 김은채입니다. 핸드볼 선수들이 던지는 공은 얼마나 빠를까요? 궁금한 건 못 참는 핸드볼TV 실험실이 준비했습니다. 스피드 퀸! 과연 삼척시청의 스피드 퀸은 누굴까요? 스피드 퀸! 이렇게 봐달라는 것 말이야! 안녕하세요 저는 강티원에서 이름 바꾼 강별입니다. 아 귀여워요. 실수입니다. 되게 매력적이에요. 너무 귀여워요. 할렐루가 달려들어가! 스피드 퀸! 스피드 퀸! 스피드 퀸! 공감QUAIL 축감gua! 드레스피드 퀸! 별로 좋지 않은 성과였습니다. 첫 번째 주자치고 너무 실망스럽네요. 원래 첫 스타트는 이렇게 가볍게 가는 거야.. nothing Hermitz 안녕하세요 트레이닝에서 돌아오신 학생들입니다? aa 저런 선수예요. 네 딱 저런 선수예요! 어 말이 필요없는 거 Selbst적 74 74 69 74 93 근처에도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아직 많이 남아있죠 안녕하세요 보름달 지은입니다 번행 75 76 93? 아 93 나올거에요 베테랑 선배들이 있잖아요 네 메시가 되고싶은 이웃이지 메시 메시답게 보여주세요 날강두가 될 수 없는 메시 보여주세요 메시 81 드디어 80대 81 71 84 8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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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1 86 86 터집니다 터집니다 나왔습니다 삼척 얼짱 어 얼짱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80 80 80 80 90 92 92 오 드디어 네 출전한다 선수 유니콤 버즈시고요 와 진짜 옆에서 탄식 하셨거든요 70대 나오시면 아 네 웰시콤이라고 아 웰시콤 아 느낄 들어요 느낌 있어요 메우점 제 2의 해설비언을 되고 있는 박찬입니다 80 84 하나 더, 하나 더! 77!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